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만족의 문제고 자기가 친구가 없는데 불행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행복한 쪽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모두 내고는 친구가 없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 없다는 자기가 더 잘할걸요 친구가 없어서 나 불행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친구가 없는데 나 행복해 그 문제 없는 거예요 자기의 선택이야 근데 알고 보면 문제가 없죠 왜냐 친구가 없다는 얘기는 자기가 친구가 없는 게 좋아서 친구가 없어진 거지 적극적으로 친구 없어서 너무 아프고 불행하면 막 찾아다녔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건 옳다 그르다 문제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만족의 문제고 자기가 친구가 없는데 불행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행복한 쪽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모든 내고는 친구가 없어서 불행하다면 친구를 많이 사귀겠지 그치 근데 불행하지 않으니까 친구가 없는 거겠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아가들이 다 그런 거지 그치 그래서 문제 있다고 어떤 것도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나도 예전에 친구를 없어서 별로 안 사귀었어요 왜냐면 난 친구가 뭐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있으면 좋은데 없다고 해서 막 나는 이상한 애 같아 불행해 나는 꼭 친구가 있어야 돼 없으니까 열등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어떨 때 귀찮을 때가 더 많고 꼭 같이 다녀야 되니까 내가 싫은 것도 맞춰줘야 되니까 싫고 나 혼자 다니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별로 친구가 없었고 소수만 사귀었고 소수만 좀 깊이 사귀었는데 아픔이 큰 애고라 그런지 깊이 사귀다 보니까 너무 아픈 거야 같이 공명을 해서 이 아가한테 나쁜 일이나 아픈 일이 생기면 너무 아프니까 어우 내 아픔도 감당하기 힘든데 남의 아픔까지 들어주는 게 너무 힘들어서 뭐 친구 사귀지 않아서 외로울 일이 없었어 내 삶이 너무 아팠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문제가 아니죠 자기의 선택이 문제예요 너무 아픈 효율이book 너무나도 안ữ 좀 더 아프지 않게 그럴 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